K-POP 부문입니다 K-POP 부문 남자 신이상 메가맥스 MC&D 두 팀 모두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페이턴제단 이민호 이사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메가맥스 MC&D 와 정말 신인 K-POP 아이고 무대가 꽉 찼군요 와우 2021 월드스타 연예대상 K-POP 부문 남자 신인상 메가맥스 MC&D 대표로 저희가 다 한 분께 드리고 싶지만 대표로 한 분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메가맥스와 MC&D는 최근 슈케이스와 단독 콘서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단독 콘서트가 공개됐었는데요 K-POP 활류문화를 이끌어갈 차세대 아이폰이 되리라 응원해보냈습니다 메가맥스와 MC&D 포즈 좀 취해주시죠 K-POP 활류문화 K-POP 활류문화 이제 왕성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저희 메가믹스 꼭 기억해주시고 일찍 페인트 둘러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MCND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MCND라는 그룹입니다 우선 저희가 신인상을 받게 해주는 MCND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저희 MCND는 오늘 열심히 했으니 내년도 K-POP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돌이 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할테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뜨거운 무대 잘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K-POP 부분 퀴즈 신인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월트스타이어 하다가 선생님 masterpiece 2017 월트스타이어 베드 Insă 핥업 Spotify 핥업響 킵화 Shahr quantum panel Q&移 Led Q&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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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&A